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조진웅입니다 배우님이 실패하실 것 같다는 그 의견 따위에 대해 제 생각이 필요합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막 핥고 막 이러던데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막 핥고 막 이러던데 저는 비록 이 게임에 실패했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투표에 참여하셔서 꼭 좋은 대통령을 뽑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투표하는 사람과 말도 적지 마세요 보트폴 꽃피는 봄 보트폴 코리아 후지 보트폴 황